주로 캐릭터 및 배경 컨셉 기초와 페인팅을 잘 하기 위한 방법 엄청나게 많은 주제를 계속 다룰 예정 브러쉬 점이 찍히는 간격을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회전이 되도록 설정을 해 두었어요 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오늘부터 컨셉아트 및 일러스트 클래스를 유튜브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동안 유튜브에 팁 위주로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들을 그때그때 만들어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들이 체계적이지 않고 뒤죽박죽이라서 이참에 제대로 된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려고 해요 클래스 주제는 주로 캐릭터 및 배경 컨셉 기초와 페인팅을 잘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예정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주제를 계속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전부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선 첫 시간으로 제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포토샵 작업 환경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파트를 나누어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포토샵을 열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메뉴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확장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유아이를 커스텀 하셨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저장해 놓고 싶잖아요 그때 여기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고 워크스페이스에서 New Workspace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해당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UI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UI 세팅이 귀찮다 싶으시면 여기 워크스페이스 중에서 페인팅 항목을 클릭해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페인팅 항목을 클릭해서 조금 커스텀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실무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시는데요 실무에서 캔버스 사이즈는 작업자마다 각자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세로 5천 픽셀에서 많게는 2만 픽셀까지 사용합니다 또는 그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최소 단위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가급적 최소 단위로 가로 세로 4천 픽셀 이상은 해주시는 것이 여러 곳에 활용하기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최소 가로 세로 4천 픽셀 이상으로 캔버스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캔버스를 열어야겠죠 윈도우 메뉴 파일 New를 클릭하면 이렇게 New Document 패널이 열립니다 또는 키보드의 Ctrl과 N키를 눌러서 새 캔버스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캔버스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4096 즉 4K 사이즈로 작업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픽셀 해상도는 웹용으로 올리는 이미지들은 보통 72로 해놓고요 인쇄를 해야 하는 이미지들은 300을 기본으로 합니다 캔버스 해상도는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지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웹용으로 올리는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72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Create를 누르면 새로운 캔버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캔버스는 지금 탭으로 자동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따로 독립으로 분리 가능하고요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정을 바꾸고 싶으시면 윈도우 메뉴 Edit, Preparance, Workspace에서 Open Document As 탭을 체크 해제하면 앞으로 새 창을 만들 때 더 이상 탭으로 묶이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원하는 캔버스를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키보드의 Ctrl과 Tab 키를 눌러서 캔버스를 오갈 수 있으니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주 사용하는 메뉴 항목들은 이렇게 색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색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메뉴 Edit,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키보드 쇼커된 메뉴 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Color라고 씌어있는 부분 하단에 Non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고 또 특정 색으로 지정된 것도 확인이 되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 항목을 클릭해서 Dropdown 항목에서 색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필터에서 Gaussian Blur를 주로 사용하는데 색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Red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꾼 뒤 OK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고요 윈도우 메뉴에서 확인해 보면 방금 지정한 Red로 색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메뉴 항목에 이렇게 색을 지정해 놓으면 그것을 사용할 때 더 눈에 잘 띄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도 간략히 알려드리면 윈도우 메뉴 Edit, 키보드 쇼컷을 클릭하고 앞서 메뉴 컬러를 지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단축키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대부분 포토샵 기본 단축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달리 바꿔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림 그리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이미지를 반전시켜서 균형에 맞게 잘 그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것을 단축키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Flip Horizon하고 Flip Vertical을 각각 F12와 F11을 단축키로 지정해 뒀는데요 이미지를 좌우 반전시킬 때 F12를 누르면 이렇게 즉시 변형되고요 또 이미지를 상하로 반전시킬 때 F11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바뀐답니다 아주 편리해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펑션키를 이용해 적절히 지정해 사용하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커스텀한 포토샵 단축키 이미지를 첨부해드리니 일시정지 후 캡처하셔서 단축키를 변경하시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아래 본문에 포토샵 커스텀 단축키 이미지를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브러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지 제게 묻곤 하는데요 브러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보통 기본 둥근 브러쉬와 에어브러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뭐 목적에 맞춰 적절히 커스텀 브러쉬를 선택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브러쉬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두 브러쉬들은 포토샵 기본 둥근 브러쉬에 제가 살짝 커스텀을 한 거예요 브러쉬의 스페이싱 즉 브러쉬의 점이 찍히는 간격을 1로 세팅했고요 그리고 쉐입 다이내믹 옵션의 밑몸 다이아미터는 브러쉬의 최소 직경 크기를 말하는데요 이 값을 50 정도로 수정하고 펜 필압을 통해 브러쉬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세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옵션의 오팔시티 디지털을 36% 정도로 값을 줘서 적절히 브러쉬의 농도가 불규칙해 보이도록 커스텀 했고요 그리고 스무싱 옵션으로 칠하는 마지막 부분이 좀 더 스무스하게 보이지도록 옵션을 켜 줬는데 값을 0으로 해둔 상태라서 실제 적용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커스텀 둥근 브러쉬에 텍처 질감만 넣은 것을 따로 또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세번째는 필압이 없는 둥근 브러쉬고요 네번째도 역시 일반 에어브러쉬 다섯번째부터 일곱번째 브러쉬는 예전에 어디선가 다운받은 세모난 쉐입의 브러쉬를 제가 따로 또 커스텀한 것이고요 여덟번째부터 아홉번째 브러쉬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브러쉬는 주로 실루엣 드로잉 및 마스크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브러쉬고요 이것은 같은 브러쉬인데 필압 설정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브러쉬에는 쉐입 다이내밍 옵션에서 앵글 지러 값을 디렉션으로 설정해서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회전이 되도록 설정을 해두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커스텀 브러쉬를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 둥근 브러쉬를 선택할게요 이때 색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가급적 검은색으로 선택을 하세요 이제 캔버스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브러쉬 모양을 그려보세요 저는 이런 인형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다 그렸으면 키보드의 N키를 누르거나 툴바에서 네모난 선택 툴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방금 그렸던 이미지를 적절히 선택해 주세요 이후에 윈도우 메뉴 Edit Define Brush Precept을 선택하면 이렇게 브러쉬 네임 창이 열리고요 이름을 적당히 써주시고 OK를 누르면 되는데 저는 이름을 수정하진 않을게요 OK를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가 새로 생성된 것이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브러쉬를 커스텀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일단 브러쉬 팁 쉐입 항목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브러쉬의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크니까 적절히 줄여주고요 그리고 X나 Y축 즉 가로축 세로축으로 반전을 시키고 싶으시면 해당 항목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 앵글 칸에서 직접 각도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쪽 패널에서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맞추시면 되고요 또 찌그러뜨리는 것도 가능한데 이 점을 잡고 원하는 만큼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싱 값을 1% 정도로 세팅할게요 이것은 브러쉬의 점이 찍히는 간격을 말하는데요 퍼센트가 낮을수록 점이 찍히는 간격이 더 좁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쉐입 다이나믹 옵션에서 사이즈 지터의 컨트롤을 펜 압력으로 선택해서 내가 주는 압력에 따라 브러쉬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세팅할게요 또 미니멈 다이나미터 값이 너무 낮으면 날카로운 뾰족한 형태가 되니까 저는 적절히 수정해서 너무 뾰족해 보이지 않게 할게요 이 상태로 브러쉬를 그어보면 지금까지 제가 설정한 대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리는 방향에 따라 브러쉬 모양이 그대로 따라가도록 앵글 지터의 컨트롤을 디렉션으로 해주고 그어보면 긋는 방향에 따라 브러쉬 모양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펜 필압에 따라 브러쉬의 농도가 조절되도록 트랜스포 옵션에서 오페스티 지터 값을 적절히 조절해주고 이렇게 그어보면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브러쉬 옵션이 잘 세팅된 상태로 보여지네요 이제 이 브러쉬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저장할 때는 브러쉬 패널에서 이 드롭다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뉴 브러쉬 프리셋을 선택하면 이전처럼 뉴 브러쉬 창이 뜨는데요 역시 이름을 적절히 지정하고 OK를 누르면 비로소 내가 만든 커스텀 브러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브러쉬를 내보내거나 불러오고 싶잖아요 내보내기를 먼저 알려드리면 일단 내보내고 싶은 브러쉬들을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한 뒤 드롭다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익스포 셀렉티브 브러쉬를 클릭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저장하면 되고요 이것을 다시 불러오고 싶다면 드롭다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임포트 브러쉬를 클릭해서 방금 저장한 브러쉬를 불러오면 됩니다 브러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브러쉬들도 생길 텐데요 지우고 싶은 브러쉬들을 선택하거나 브러쉬 그룹 폴더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딜리트 그룹을 선택하시고 지우겠냐는 메세지 창이 뜨면 OK를 눌러 삭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은 종류의 무료 브러쉬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은 무료 브러쉬들을 알려드린 방법으로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페이지에도 예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작가분께서 약 92.3GB에 해당하는 포토샵 작업 파일과 튜토리얼 및 브러쉬들을 무료로 공개해 주셨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중 브러쉬를 임포트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막간 쿠키 영상입니다 포토샵 브러쉬 종류 중에 레거시 브러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브러쉬가 브러쉬 패널에서 보이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브러쉬 패널에서 이 드롭다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레거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창이 뜨면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브러쉬 패널 하단에 레거시 브러쉬 폴더가 보일 거예요 그 폴더를 열어보면 기존 브러쉬와는 좀 다른 모양의 브러쉬들을 몇 종류 볼 수 있는데요 선택해 보면 이렇게 브러쉬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 이 브러쉬 각도와 방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중 혹 이 브러쉬들을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레거시 브러쉬를 꼭 활성화해 주세요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채널 회원분들 및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 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